안녕하세요. 이번에 웹드라마 바이오 업무에서 어두운 학생 배재훈 역할을 맡은 유키드 우철입니다. 주변에 많이 겪고 있고 또는 겪을 수도 있는 분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웹드라마입니다. 정말 화기에서 좋았고요. 다 같이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배재훈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자신감이 없고 그런 캐릭터인데 조금씩 식물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캐릭터입니다. 다음에 뭔가 대학생 멜로 캐릭터 왜냐하면 저 이제 스무살 되거든요. 아시죠? 네. 영화 보고 싶습니다. 공포에 와요. 뭔가 식물과 케미를 볼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깨끗한 피부와 청량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라벤러 향을 맡으면 좀 안정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좀 안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때 캐스팅 옛날에 진곤이 형이랑 같이 연습실에 있었거든요. 근데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. 촬영 중간에 매니저님 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. 멤버들한테 오차라 오늘도 촬영 화이팅! 그때 정말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멤버들 고마워요. 지금도 보고 싶네요. 촬영 끝나고 연습하러 갈게요. 지금 지친 시기에 보시면서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첫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. 음.. 8K 초사실주의 그래서 저희 깨끗한 피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. 2021년 상반기의 방송입니다. 저를 캐스팅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첫 작품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팬 여러분들 이번에 제 첫 작품인 바이오온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바이오온무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 25 cyst 및 과란 4 오 이번 연 channels 여러분들이